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을 모여주셨네요 저희는 서더미뇨 프로젝트 말랑말랑 애교밴드입니다 저희는 서더미뇨을 주제로 다양하게 제 편곡해서 연주하고 만난 푸전 국악 팀이고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고 또 재미있고 가끔은 국악을 빌려드릴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연주하고 있는 푸전 국악 팀입니다 오늘도 신나는 노래 또 즐거운 노래 또 조금은 슬픈 노래 다양한 장르도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 오늘 저희 애교팬들 보면 함께 즐겨주세요 그럼 먼저 굉장히 신나는 신고산 타령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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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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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화로도구나 성화로도구나 네 이제는 굉장히 신나는 노래를 들려드릴건데요 제목은 놀량이라는 곡입니다 놀량은 서두미를 통해 3타령의 놀량이라는 곡인데요 저희 애교팬드는 굉장히 신나게 평북해봤습니다 레게와 락이 섞여서 굉장히 신나는 곡이고요 또 사계절 내내 아주 신나게 놀아보자는 곡이고요 제가 또 약간 춤도 추고 그런 곡이니까요 여러분들 추임새도 한입만 이어주세요 여러분들 추임새 뭔지 아세요? 네